아마 천만원 가까이 팔고 있지만 가격대 성능률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실 그런 앱입니다. 오늘 뭐 그 오늘 이제 선곡한 걸 제가 그 100% 보지 못했지만 이제 어제 보니까 막 듣기 좋은 그런 곡을 선곡을 해놓은 게 아니더라고요. 이 테스트를 막 이렇게 다이나믹 하기도 하고 스피커를 이 인티엠토가 얼마만큼 잘 구동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좀 많이 이제 오늘 시청 보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잘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